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라는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폐면 아래의 땅은 여러 층의 흙과 돌 또는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 토양층이 흔들려서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토양은 반고체 형태인 액상화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토양의 액상화 현상이 일본 큐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22일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 이후에 이러한 토양의 액상화 현상이 큐슈 전역에 나타나면서 큐슈의 추가적인 강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유럽의 지진학자들에게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976년 중국 당산대진에서도 23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액화를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1989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대지진 당시에도 많은 피해는 바로 젖은 모래로 인한 액화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반 액화 현상은 주로 퇴적층 매립지에 잘 일어나고 해안가 큰 하천 주변에 범람의 어린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 큐슈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이와떼현 근처에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해수면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침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퇴적층 매립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지역에 사는 일본인 분들은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 역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특히 인천 같은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의 건물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건물을 시작으로 재난 컨트롤타워인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 대부분의 진앙지가 백령도 등 해안가인 만큼 해안 주변으로 수백년 전부터 조성된 인천 매립지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